안녕하세요. 민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를 해오면서 하셨던 실수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현실화를 하면서 가졌던 세 가지 정도의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실수는 저도 이전에 지성적으로는 얼핏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을 하고 난 뒤에야 이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배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현실화 실수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현실화에 있어서 가장 많은 첫 번째 실수는요. 현실화를 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배우 휴쟁맨은 어린 시절에 연기학원에 그렇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연기학원에 합격을 해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 연기학원 입학비가 4,000불이었다고 합니다. 약 3, 40년 전 이야기일 텐데 그 당시에 그 어린 학생한테 4,000불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입학은 하고 싶은데 너무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휴쟁맨 이름으로 4,000불의 유산이 정확하게 도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기에 휴쟁맨이 연기학원에 갈 수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휴쟁맨은 이 스토리에서 4,000불을 끌어당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휴쟁맨이 뭔가 노력을 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져서 4,000불이 휴쟁맨의 이름으로 날라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빨간 거북이 현실화 스토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빨간 거북이를 끌어당기겠다고 하니 바로 다음 날에 제 여자친구의 동생인가 친구인가가 여자친구한테 야 마리오카트 재밌어 한번 해봐 라고 말을 해서 게임을 하지도 않는 제 여자친구가 마리오카트 게임을 다운로드 받더니 그 게임 내에서 빨간 거북이가 미치듯이 나왔어요. 이 과정에 저의 행함이 노력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현실화는 저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가만히 있겠다는데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게임 캐릭터는 게임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죠. 게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게임 시스템이 허용한 내에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그만 새싹이 땅속에서 피어나는 일부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대한 일까지 전부 다 우주가 허용하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내면 훌륭한 결과를 내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내가 노력으로서 성취한 결과야. 이거는 내가 꿈을 꾸고 도전을 했기에 성취한 결과야. 이거는 내가 한, 내가 이뤄낸 결과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첫 번째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사업까지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똑같은 아이디어와 전략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 시절 인연이 맞아서 세상이 그 사업을 도와주고 일으켜준 겁니다. 그 훌륭했던 나폴레옹 장군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제국을 세운 카이사르도 호모하게 죽었잖아요. 우주의 모든 요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긴밀하고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법에서는 연기법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단순한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공식화가 가능했다면 누구나 필기일치가 됐고 누구나 모렘보피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노력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소원을 이룬 사람들 중에도 노력을 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아요. 즉 노력이 소원을 이룬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일어날 일이라면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노력이 그 중간에 필수였다면 자연스럽게 저희 내면에 노력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충동의 동기가 끌어올라서 제가 알아서 노력을 하겠죠. 즉 노력을 하겠다는 저의 의지도 저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실화는 우주가 나의 의지로부터 세상의 모든 우연까지 만들어내면서 발생을 합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안심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세상에 내막히면 세상이 뒤틀리면서까지 그 일이 벌어질 텐데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현실화를 이제 막 접하신 분들께서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 상상한 대로 현실이 된다고? 그럼 나는 이번 수능에서 1등급 맞고 설득해야지.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떨어지죠?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에이, 끌어당김의 법칙 없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하고 영원히 배척을 하게 됩니다. 우주는 완벽한 질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각을 위해서 999개의 조각을 망쳐놓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큐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정말 쉽습니다. 여기 있는 흰색 큐브 하나를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큐븄들도 전부 다 재배열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즉, 우주대의 모든 것들은 분리된 존재로서 보이지만 사실은 큐브처럼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움직여서 재배열이 될 시간을 줘야 해요.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는 이 노란색 하나의 소망을 품으면 그 소망이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갑자기 입시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 나타나고 인연이 찾아오고 우연이 발생하면서 모든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과정을 통해 현실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변화와 시간은 동의어거든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은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명확한 소원을 세상에 내보내고 세상이 그것을 알아서 처리할 시간을 허용해 주면서 그 과정 내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소망은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마지막 현실화의 실수는 현실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믿음이에요. 현실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어떻게 보면 참 마약과도 비슷해요. 우리는 나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면서 행복의 조건을 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얻는 그 순간에만 잠깐만 기쁘지 한 달만 지나도 아무 느낌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 산 조던 운동화, 새로 산 옷, 가방, 아이폰처럼 말이죠. 처음에야 그걸 원했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난 뒤에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원하는 걸 얻어도 행복감은 충족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텅 비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더 큰 걸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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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왜 감정적으로는 그대로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조건 자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현실화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경험은 정말 본인이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 절대 모르는 것 같아요. 100억을 보는 사람이 100억을 아직 못 본 사람한테 가서 아, 100억을 벌어봤는데 아무 느낌도 안 납니다. 라고 한다고 와닿지도 않을 거잖아요. 결국 본인이 이건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게 많으실 텐데 100개든 1000개든 100개든 100개든 전부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전부 다 이루어보신 뒤에 제가 방금 한 말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지 영화 감독이 될 마음은 딱히 없잖아요. 우리는 게임하는 걸 좋아하지 게임 운영자가 될 마음은 없잖아요. 우리는 소설, 웹툰을 보는 걸 좋아하지 소설 작가나 웹툰 작가가 될 마음은 딱히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영화를 볼 때처럼, 개물 할 때처럼, 소설을 읽을 때처럼 우리 앞에 펼쳐질 일을 모르고 어느 정도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야지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활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우주도 우주로만 남아있는 게 너무 재미없어서 인간이라는 꿈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질문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